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깨비깨비 망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갑자기 이 노래는 왜 부른거야? 응 오늘의 주인공이 도깨비거든 아 나 도깨비 무서운데 걱정마 이번에 만날 친구는 착하고 귀여운 도깨비 군비거든 아하 나도 군비 알아 빨리 그리고 싶어 아하 군비 그리러 출발 오늘은 신비아파트 군비를 그려보자 신비야 얼굴이 엄청 커 이렇게 크게 그릴건데 뿔을 그려야 되니까 잘 생각하면서 자 나 따라 그려봐 위로 올라가서 뿔 하나 나오고 너무 동그랗게 그렸는데 그리고 여기 또 살짝 나오고 뿔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서 아주 살짝 나와서 이렇게 그렇지 잘했어 귀 그려주자 옆에 귀가 조금 커 그래도 신비가 아니지 분비기는 살짝 커 금비는 개구쟁이 눈이 되게 크다 금비가 속눈썹을 속눈썹을 먼저 그려줄거야 겉에 아이라인 있지? 한 이 정도 크기로 봐봐 거의 얼굴에 반이 눈이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 뭐해? 속눈썹 먼저 그리는거 아니고 이거부터 아이라인 먼저 그릴거야 자 아이라인 슈웅 슈웅 그리고 나는 속눈썹도 그려줄게 속눈썹 길게 하나 둘 너무 길게 했나? 괜찮아 살짝 동그랗게 살짝 동그랗게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눈이 크게 이렇게 어? 그거는 뭐하는거야? 그건 안그려도 돼 왜? 자 나 따라 그려 자 여기 이렇게 반대쪽도 나 귀신 됐다 응 지금 아직은 눈동자를 안그려서 귀신처럼 보이지만 눈동자를 그려줄거야 먼저 얘네 윗부분을 그려줄거야 위치를 먼저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야지 더 달라? 어 빠른게 아니라 감이 오지 속눈썹 웨이히 속눈썹 속눈썹 그려주고 신비 눈이 엄청 아이라인이 클레오파트라처럼 진해졌네 너의 신비는 아 금비 잘못 말했다 금비는 그리고 눈동자도 이제 그려줘야지 눈동자도 되게 크지? 이렇게 해서 오 동그랗게 그리고 이게 세모로 빛나는 눈동자 이쪽도 똑같이 조금 틀려도 돼 요거 그러면 조금 왜냐면 검정색이니까 어차피 씨를 줄거거든 또 이렇게 나는 조금 이게 더 작아서 좀 늘려줬어 나도 그렇게 됐지? 그 다음에 코를 그려주자 코 뾰족하게 코 뾰족하게 아주 조그맣게 살짝 나와있어 그 다음에 고양이 입처럼 삼자를 삼자 입 그려주고 눈은 눈동자 생취해 주자 까만색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리본 볼터치는 이따가 택칠할 때 하는거야 여기 살짝 들어갔다가 여기 나오지 이렇게 양옆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주름을 그리는거 이렇게 나서 너 너 멋대로 그려 여기서도 좀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작해서 나가서 들어오고 이렇게 리본을 그려주는거야 여기 접힌 주름 하나하나 일자로 그려주고 그리고 근비 몸은 한 요만하다 그치? 몸은 작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면서 그리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도깨비라서 치마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와서 살짝 퍼지는 얼굴 보면서 나 조금 약간 왼쪽으로 그렸다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팔 그리자 나도 이렇게 좀 삐뚤어졌어 괜찮아 이제 팔 그리자 여기 밑에 팔 나오고 손 나오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밑에 그려 둘 셋 이렇게 왜 이렇게 밑에 그리냐고 좀 밑에야 봐봐 어차피 좀 밑에라구요 아니잖아 리본 밑인데 이렇게 그리고 리본에서 아 너가 약간 얘기하니까 내 집중이 잘 안돼 그리는거 손 통통하잖아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손 하나 둘 셋 넷 약간 통통하게 자 이제 다리 그리자 다리도 살짝 통통하게 내려와서 내려오는 거네 좀 뚱뚱해 응 발가락 하나 둘 셋 그려주고 또 여기 내려와서 발가락 하나 하나 둘 셋 그리고 금비 늙어서 털이 있어 금비 늙어서 털이 있어 금비 빵살이 있어 자 그렸어 뒤에 보이는 치마 살짝 그려주고 여기 가운데에 뭐 마크가 그려져 있는가 뭐야 아니야 이거 에너지야 아 이거 에너지야? 사실 잘 몰라 내가 모래시계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신빈 달라 모래시계 같은 모양도 이런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여기 안에도 그려주고 자 됐다 잘 그렸다 이제 색칠해 볼까요 이제 색칠해 볼까요 색칠해 볼까요 2 재봉사 넓 자 하나 퇴근 1 3 2 2 4 4 하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